아직 꿈꾸고 있는 거야. 꿈이야. 이건 꿈이다. 넌 지금 꿈속이야. 알았지? 알았지? 너무 잘하셨어요. 너무 무서운데 이거는? 애들 막 악몽고구마 오줌 싸고. 뭐 뭐? 응. 움직여요 계속? 와 이거 진짜 운동보다 더 힘들구나. 이건 꿈이다. 넌 지금 꿈속이야. 자장 자장 우리 열무. 어? 사실. 예. 사실. 보겠어요? 너 여기야. 여기 조카래요. 조카. 아니 뭐 오시자마자 무슨 다과를 준비 오셨어요? 아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못 들고 올라올 것 같아서. 응. 어? 팔 너무 아파. 어? 팔 너무 아파요 진짜 지금. 좀 안아주세요. 니가 안아. 아니 팔 너무 아파요. 아 됐다. 좀 안아주세요 좀. 아기 이렇게 함부로 앉는 거 아니야? 아니 어린애기는. 아니 어린애기는 진짜 잘 안아야 돼. 발목 다 나왔는데. 응? 발목도 다 나왔잖아. 발목만 좀 덮어주세요. 발목만 좀 덮어주세요. 응? 기대 기대. 이렇게 있으라고요? 여기 사는 거야?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. 너보다 위야? 아니요. 아래껄. 어? 아래껄요. 너보다 아래야?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? 그런 거 같아요. 집이 엄청 큰데 보니까? 같이 사시는 거 같아요. 근데 첫 만남인데 자세가 좀 그러네 나는.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네. 너무 많아. 어? 네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